안녕하세요. 2013년 11월 1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조국신당 얘기까지 이어지고 있죠. 조국신당과 이준석신당 이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둘 다 다 의석을 얻을 가능성 크지 않죠. 그러나 이제 조국과 민주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준석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조국과 민주당의 관계는 동질성 동질성이 대단히 높은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출마에 민주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준석신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동질성이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주류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사이에는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물론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이 갖고 있는 동질성이 대단히 높은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출마하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거든요. 다만 수도권 같은데 이준석신당 후보가 나와서 한 천표라도 가져간다면 그 피해를 수도권은 워낙 박빙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봐야 되는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민주당은 조국신당이 생김으로써 그런 피해는 없지만 적어도 조국의 강, 조국의 늪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르다는 거고 자 이제 뭐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한테서 이런 비판을 했죠. 아니 개인 명예회복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재판에서는 졌다 이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냐 뭐 이랬더니 또 이제 말장난을 합니다. 뭐 대한검국 윤석열 뭐 어떤 검찰 독재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검국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 나라의 명예회복을 하는 거다.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왜 대한민국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못하는 건데 결국 이제 총선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그 평산 책방에서 사인회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복장이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고 결국은 그게 조국의 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9일이죠. 문재인 평산마을 책방에서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뭐 이런 거를 다뤘다는 그 에세이 DK의 눈물이라는 거에 사인회를 했는데 중년 여성이 대부분이라고 하대요. 그리고 한 200명 정도 어느 보도에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현장에 모였다. 뭐 상당히 열광적으로 사인회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거기서 조국이 내 책의 사인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와 또 사인을 통해서 나에 대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 또 잘 살아보겠다. 이게 이제 본인이 얘기한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복장이 화제가 되고 그게 조국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파란색 코르듀. 이게 뭐 코르듀이라고도 하고 코듀로이더라고 코듀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자켓을 입었다는데 보니까 우리가 흔히 골덴 골덴 하는 그거 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고르댕 뭐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 시작해서 그게 골덴 우리가 뭐 골덴 뭐 자켓 뭐 이런 얘기 골덴 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란색 코르듀 자켓 그 다음에 하늘색 셔츠 이것도 역시 푸른색 계열이죠. 청바지 거기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색 운동화 올블루입니다. 올블루 왜 그랬을까요. 민주당이죠 민주당. 지금 올레드는 국민의힘이고 올블루 블루는 민주당 색깔입니다. 그러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사인회를 하는데 왜 올블루의 복장을 갖춘고 나왔을까.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그걸 본인이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날이 바로 22대 총선 내년 총선이 153일 남은 날입니다. 9일. 9일이.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제 150일 남은 날이죠. 딱 150일. 5달. 150일 남은 날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1월 31일까지 있고 어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남은 거고요. 자 그러면 조국은 과연 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인가. 채널A 보도를 보니까요. 채널A에는 조국 측근 이름을 빌려서 조국이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노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저는 그 시점에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국의 올블루 복장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조국은 지금 이 순간까지 민주당 공천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채널A가 조국의 측근을 인용해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뭐냐. 이거는 결국 민주당 쪽 사람의 언론 플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민주당 공천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조국한테 직간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은 조국 불출마하기로 했어 이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조국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불출마는 커녕 지금 바로 엊그제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블루에 심지어는 운동화까지 파란색을 입고 나온 거다. 신고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민주당 공천 출마하는 것까지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민주당 공천은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민주당하고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국의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부러울 겁니다. 왜?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안 되고 재판도 아주 느슨하게 받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이런 데서 좀 봐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조국 전 장관도 물론 봐줬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노골적으로 봐주는 판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긴밀히 판사 빼놓고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거기다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하니 가결되네 마네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결이 됐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결국 이게 배치 때문이다. 라고 아마 조국은 판단을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치를 달아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잘하면 본인의 재판 지연, 수사 지연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 아마 2027년 3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조국으로서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좋은 지역구를 받으면. 그래서 지금 지역구 얘기 나오는 게 서울 관악갑 얘기가 나옵니다. 관악갑은 본인이 다녔던 서울대학교. 그게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다녔던 부산 해광고등학교. 이거는 부산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영도구가 한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구 영도에는 또 호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영도에 나오는 방법. 지역구라면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군다나 중영도는 현재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인데 황보승희 의원 잘 아시다시피 사생활 문제 등등 정치자근법 이런 문제로 지금 내년 총선 출마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그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웃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만약에 거기에 공천을 하면 그럼 민주당 표와 조국 전 장관 표가 갈라져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거죠. 관악갑도 관악갑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최근 한 다섯 여섯 번 정도의 총선 결과를 보면 대개 거기에 민주당 표가 한 40%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충청도 사람들이 또 꽤 삽니다. 관악갑에.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 또 꽤 표가 나옵니다. 거기다 충청도보다 국민의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면 또 거기에서 일정한 정도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늘 민주당이 당선되는 곳이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민주당이 조금 약체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성향의 또 다른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국민의힘 과거에 보면 신민주공화당 JP, JP의 신민주공화당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40% 정도의 민주당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표가 집중이 돼서 어느 후보로 몰려가면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조국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조국이 당선되는 거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약체를 공천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정상적인 공천을 하면 낙선 가능성이 높다. 보장이 안 된다. 부산 중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 본인 보궐선거에 사실은 본인 분당구 순회동 자기 자택이 있는 곳에 보궐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그 옆 동네인가요? 분당갑. 그런데 거기 안철수 의원이 딱 선점을 하니까 안 되겠다. 거기는 본인한테 민주당한테 불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생 가본 적도 없는 인천 계양을로 송영길 전 대표 지역으로 갑니다. 당선되죠. 아마 이번에도 또 똑같이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다. 왜? 무조건 당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비례정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례정당. 지역구 출마하면 당선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례정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 방식의 지역구 비례대표 할당 이거 가지고서는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과거에는 정당 투표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하는 건데. 4년 전에 있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준연동형으로 하고 일부는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배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이 만약에 조국신당이 나온다면 더 유리하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여야가 결정하죠. 현재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계속 고집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국도 비례전문정당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에 열린민주당 기억나시죠? 3석 얻었습니다. 3석. 그러면 조국도 조국신당 비례전문정당에서 기호 2번. 1번은 여성이니까 기호 2번의 조국. 그렇게 돼서 1번을 추미애 또는 손혜원. 가능성이 있죠. 추미애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있고 2번 조국. 그러면 2번 조국까지는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냐하면 조국 당선이 유리해지는 그런 제도를 계속 고집을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의 길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올블루 그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과 공천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설득을 성공한다면 결국 비례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조국의 올블루 이걸 보면 현재 민주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앞으로의 길은 그 길이냐? 그렇게 되기보다는 아마도 민주당이 조국 비례정당의 공간 그걸 열어주고 대신 민주당과의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것처럼 4년 전 열린 민주당 방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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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